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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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현재 한미관계에서는 동맹의 위기 또 북한과는 북핵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운 일들을 지난 3년간 해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일 많이 쓴 말 중에 토론회나 헌법 66조 2항에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66조 2항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선거와 헌법의 수호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대통령의 책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보하겠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계속선거와 헌법의 수호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은 휴전상태입니다 휴전상태에서 북한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상 어떤 나라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을 시도한다 사실은 상대방이 핵무기를 갖고 왔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걱정 안 하면서 태연하게 핵무기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건 괜찮은데 대비를 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는 지금까지 전쟁이 안 일어났다는 실적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굉장히 높여 두는 겁니다 지금 사실 어떤 사람으로 보면 어떤 병균의 수치가 곧 열이 날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열이 안 났으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현 정부가 조금 좋게 해석한다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끝내고 나서 우리 때는 그래도 도발을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심사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좀 더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냐면 현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사실 아무리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 보이는 너무너무 유약하다 그럴까요 또는 방임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는 정부 내부에 상당히 북한의 조정을 받거나 북한의 어떤 인물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이 몰래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표시 안 나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전쟁에 특히 북핵 대비 제대로 충실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느냐 현 정부에 있는 사람 그걸 모르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신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역사를 좋아해서 시칠리나 이런 르네상스 시대 도시국가를 가면 대개 모반이 공성상태 포위가 됐을 때 대개 도시국가가 무너지는 게 내부에서 문을 열고 배반자가 생기면 대부분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국가를 갈 때마다 항상 간판이나 이런 걸 유심히 뭘 읽었는 거 하니까 어떻게 망했느냐 근데 거의 십중팔구가 내부에서 모반자가 생기는데 인간의 본성이란 부분을 보면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 최악의 경우는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죠 요즘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 믿어 달라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요 인간이란 거는 그냥 지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때로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나라고 보고 다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 그 부분을 우리 내부에 어쩌면 그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나서도 상당히 정부 고위 인사들 중에 북베트남에 협조한 사람이 많아서 많았습니다 동서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여러 가지 명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안기부인데 안전기획부 그때 간첩도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그 어느 시점 이후로 간첩 전혀 안 보냈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난수표도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현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 6일 날 정의용 실장이 그 전날 김정은을 만났다면서 비핵화 용의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달했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인사들은 우리가 비밀리에 들은 말도 있는데 내가 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확실히 언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년 이상 지났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북한은 행복이 포기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다 이제 지금 아마 100사람이면 글쎄 저는 100사람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진짜 95사람 이상은 다 북한은 행복이 포기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알 겁니다 그렇다면 틀렸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걸 다 아는데 거짓말 그렇죠 그렇죠 틀렸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 정상회담 갔다 왔어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행복이 없애는 거다 또 프랑스의 신문하고도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핵무기 다 없애는 거다 그냥 뭐 미국 핵무기하고 같이 없애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볼튼의 얘기에 의하면 김정은이 자기한테 1년 내에 핵무기 없애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튼하고 트럼프가 야 이 정도는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틀렸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내가 보니까 그때 잘못 내가 오해했다 또 내가 너 순진하게 받아들였다 보니까 틀렸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정의용실장이라도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전달 모르고 했느냐 아니면 알고도 속였느냐 뭐 이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알고 했겠지만 지금 이제 슬금슬금 이제 다 핵 비핵화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없어지느냐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통계를 제시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공식문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몇 개를 갖고 있다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식문서에 국방백서가 유일한데 거기에도 북한이 플루토늄을 50kg 정도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공식문서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전전번 통일부 장관 했잖아요 전전번 네 제 처음 통일부 장관 그분이 국회에 가서 2018년 10월 1일 날 북한이 조명균 조명균 20 내지 60개를 만들었을 것 같다 국회에 발언을 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발언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AS라고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미국 과학자연맹 북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핵무기 숫자를 유지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9년 5월에는 25개 올해 4월에는 35개 그렇다면 북한은 2019년에 10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 위협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아마 북한이 비핵화 협상하고 나서는 핵무기는 안 만들 거야 동결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계속 핵무기 만들고 있고 미사일 전력 계속 증강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이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발언도 하지 않고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죠 2018년에 또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얼마나 야단법서를 그렇죠 거기다 전쟁이 안 끝났는데 종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잠깐만 보면 저게 전과 다 거짓말인데 그때 또 사람들이 그냥 엎어지고 이렇게 선전과 선동이 거짓이 이렇게 물결치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되겠나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죠 저는 뭐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과 또 정부주의의 사람 당신 자식이나 손자가 없는가 그 자식이나 손자가 없는가 그 자식이나 손자가 현재 북한과 같은 사회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진짜 저는 진짜 저는 사실 손자가 이제 외손자 둘이 친손녀 하나거든요 걔네들 그 3문제 뭐 손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안 났어요 조금 덜합니다 그 걔네 어린 애들을 우리 노인 입장에서 손을 잡아보고 이 포도포로 전율이 느껴져요 어쨌든 내 때문에 세상에 온 애들 알겠습니까 그렇지 내 때문에 온 건데 책임져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좀 우울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지잖아요 제 혼자 제가 뭐 여기 가서 이런 얘기하고 글 좀 쓰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짜 촉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식과 손자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 그것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의를 가진 그 집단이고 80년 정도 전쟁을 준비해 왔으니까 절대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기를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다수인데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죠 우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적대감이라든지 그것도 80년간 준비해온 3대를 거쳐 준비해온 사람들이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복속시켜 가지고 그냥 한 방에 공짜로 다 가지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이 저의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의심을 안 해 볼 수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아마 반기문 총장 국회 세미나에서 현 정부가 국을 너무 할 필요 없다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윤건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했나 쭉 얘기하면서 구시대 사고도 아직도 반총장이 저는 반총장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사람인데 얘기 안 해서 불만이었는데 그날 선량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한 게 우리는 한미동맹은 다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거 보수정권 정부 때 있었던 전쟁의 위험이 지금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진짜 나름대로 문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미동맹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약화시켰는지 거의 뭐 펜데 또 패 한 거죠 네 그렇죠 한미동맹은 이때까지 방위비 분담 갖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끌고 협상하는 식으로 무슨 거래 딜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진짜 국방부 간에는 굉장히 긴밀했거든요 지금 국방부 간에 확장억제전략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디스커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미국이 아니 우리가 지금 책임을 맡아야 한미연합사회 책임을 맡아야 우리가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은 그래 뭐 넣어가죠 포기 상태입니다 넣어가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강하다고 그다음 전쟁이 위험이 없다 제가 그렇게 비유했어요 보수정권 때는 북한이 큰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작은 도발만 했다 큰 전쟁은 우리가 워낙 대비가 되어 있고 한미동맹이 튼튼하니까 근데 지금은 작은 도발 안 하는데 이건 큰 전쟁을 하기 위한 거다 쉽게 말하면 감기처럼 열이 좀 나는 거 그럼 코치만 되고 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암일 수가 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 태세 완전히 약화시켰고요 한미동맹이 약화시켰고 특히 예를 들면 딱 드러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3축체계 있지 않습니까 3K 뭐 이래서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는 죽인다고 보복을 하자 그러면 김정은은 공격을 결정할 때 자기 죽임을 각오해야만 핵공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전부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그죠 참수부대도 만들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핵무기로 공격할 그런 기민만 있으면 가로선젓하게 가겠다 킬체인은 우리가 30분 내에 완전히 돌아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KAMD라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선문을 공중에서 요격하자 이 세계를 중심으로 능력을 확충해 왔습니다 이게 다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계속 훼손시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조치는 전혀 강구하지 않은 거죠 경제도 그렇습니다 국방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그냥 손을 대는 것마다 이제 많이 훼손시켰으니까 한번 정리정돈을 좀 해 주시죠 동맹위기나 북핵위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현 정부에 있는 주의 인사들께서는 지금 집단사고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사실 좋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 저렇게 안보를 등 안시할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중에 혹시나 북한에 오열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굉장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짜 이 집단사고에 빠져있다 이 집단사고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공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실 현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운동을 하면서 사실 대학교 때 그 한창 지적인 호기심이 높을 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치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요 책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게 정치입니다 그 다음 책은 보지도 않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속 여러 가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피적인 것밖에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조금 힘드시지만 안보에 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또 필요한 유튜브도 보시고 논문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안보에 관한 건전한 정책이 아니면 과감하게 비판해 주시고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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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